국내에서 연이은 엔진 화재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BMW가 유럽에서도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인의 차이통은 BMW가 유럽 내 32만 4천 대 디젤차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 9만 6천 3백 대는 독일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MW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기가스 순환 장치 결함이 확인될 경우 모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